설치가 완료되고 나면 녹음된 파일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른쪽 위에 점 세 개를 누르면 설정이 나옵니다. 설정에서 사운드 품질은 지와 같이 보통으로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세부 설정을 누릅니다. 세부 설정을 누르면 여기에 마이크 있고요. 그 밑에 인코딩이라는 게 보입니다. 인코딩을 터치하면 지금은 WAV입니다. WAV 파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파일의 크기가 지나치게 커지게 되므로 인코딩 방식을 바꿉니다. 터치하면 지금은 WAV 파일 최고 녹음 품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M4A 사이즈라는 게 보입니다. M4A를 선택해서 인코딩을 M4A 방식으로 하면 좀 더 작은 크기의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뒤로 가기 누르시고요. 이렇게 해서 녹음을 실시하시면 되고요. 녹음을 실시한 뒤에 공유하는 방식은 녹음한 것 옆에 보면 마찬가지 점 세 개가 있습니다. 점 세 개를 터치하시면 공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체 보기 눌러서 이중에 카카오톡을 선택해서 선생님에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누르고 확인 파일을 전송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녹음한 것이 선생님에게 발송되게 되겠습니다. 이상 녹음하기 숙제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